그러게 하래요 바라줘서.. 아마 저기 스틱사퍼 있을거에요 아 그래요? 예 한 400번 그 정도 되어있으니까 요걸 잘 안되면 그냥 팍팍 쳐봐 있어요 차가 아 요거 붙여서 하니까 괜찮은거 같아요 예예예 어우 미쳐봐요 큐빅스도 하느라 뭐 미친짓 사퍼 주려갖고 서페 뿌려봤더니 여전히 땜빵이 맞구나 한 번 하고 가려구요 이렇게 힘줄수 하면 막 갈려요 예 그래갖고 막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예 적당히 갈아야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늠하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